3핑거 두번째 인데요 3핑거 두번째 두번째는 첫번째와 다 똑같고 맨 처음에 엄지만 치는게 아니고 바깥 이 줄 이 얇은 줄까지 같이 칩니다 3핑거 기본이 엄 안쪽 바깥 안쪽이었는데 처음에 엄지만 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얇은 줄도 동시에 칩니다 그래서 바깥을 먼저 친다고 해서 어떻게 부를까 하다가 밖이랄까 하다가 깝이라고 했습니다 깝 안쪽 바깥 안쪽 바깥 깝 깝 순서는 깝 안쪽 바깥 안쪽 깝 안쪽 바깥 안쪽 처음에 시작만 하나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 연주하면 깝 안쪽 바깥 안쪽 깝 안쪽 바깥 안쪽 이렇게 연주가 됩니다. 차이는 하나죠 하나 하나 더 친다는거 맨 처음에 이거 얇은 줄 하나 더 친다는 점 그것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. 깝 안쪽 바깥 안쪽 깝 안쪽 깝 안쪽 바깥 안쪽